모두들 털하입니다. 수염관리 노하우요. 수염관리를 하려면 일단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밭이 비옥해야지 경작을 하죠. 제가 유일하게 거만해진 타임. 수염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저는 일단 천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일단 있어야 라인을 찾고 모발을 관리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계속 깎다 보면 잘 자라지 않나요? 뭐 맞긴 맞아요. 재능 없는 분들에게는 뭐 고정도 노력으로도 어떻게든 뭐...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은 다음에 그거 라인을 맞춰서 뽑아야 돼요. 계속 뽑아 가지고 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칼 같은 각은 처음에 뽑아서 만든 라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도기가 세 종류가 있어요. 흔히들 쓰는 그 질레트 면도기, 면도 날을 넣어 가지고 쓰는 면도기 그 다음에 길이를 잡는 바리깡 같은 면도기. 칼날 가지고 라인 잡고 넓은 면적은 질레트 길이는 바리깡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관리를 위한 몇 가지 그 제품이 또 있습니다. 침커튼 연결되는데 길렀더니 친구들이 연변가지 갔다 그래서 밀었어요. 일단 연결되면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미셔도 돼요. 이 침커튼 여기 구레나루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얼굴이 좀 동글동글한 사람에게 어울려요. 왜냐면 동글동글한 사람들은 침커튼을 연결하면 그림으로 치면 외곽선이 강조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이렇게 딱 또렷해져요. 저같이 얼굴이 위아래로 길이가 좀 긴 사람들이 침커튼을 침커튼을 연결하면 얼굴이 겁나 길어져요.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일부러 이거 지금 할 수 있는데 민겁니다. 이게 중요해. 안 나서 안 기르는 거랑 난 연결되는데 민거는 자존감의 층수가 달라요. 우리같이 우리같이 이 연결되는 사람이 민거는 고층 건물을 갖고 있는데 1층에 사는 거야. 언제든 내가 원하면 펜트하우스 갈 수 있어. 근데 나는 높은 곳이 약간 좀 취향이 아니어서 1층에 사는.. 반지하 사는 거죠. 원하면 펜트하우스 갈 수 있어. 그치 집에 페라리가 있어. 근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거지 그냥. 카카오 바이크 타는 거야. 재능이 없으면 그림 연습을 열심히 해서 턱에 그리는 거 어떨까요. 뭐 그런 자기 기만도 가끔 쓸 때가 있겠죠. 자기 기만. 속임수지만. 거짓이지만. 가끔 뭐 거짓으로라도 뭐 갖고 싶을 수 있지.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게 소중하겠어. 얼마나 갖고 싶겠어. 그럼 이제 뭐 거짓말 할 수 있죠.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수염용품 같은 거 관리 방법 같은 거 검색한다고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 이 수염 커뮤니티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해외에 이 수염을 기르는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고 서로 겁나 무시하는 걸 알았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재능을 너무 믿은 나머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덥수룩하게 이렇게 있죠. 엄청 길고 크고 많이 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저같이 이렇게 탁탁 칼각으로 관리해가지고 라인 잡고 모양 잡고 이런 커뮤니티가 달라요. 거기서 턱만 있는 커뮤니티, 수염 위만 있는 커뮤니티 다 있어. 서로서로 겁나 욕해. 막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막 많이 기르는 쪽을 보면서 저거는 재능만 믿고 재능을 낭비하는 거라고 욕하는 칼각류가 있고 칼각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어중간한 재능이라고 욕하는 또 이 바이킹 쪽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거 구경하다 보면 겁나 웃겨요. 서로 겁나 무시해. 그러면서 서로 댓글로 무시하면서 근데 모발이 좋으니 어떤 제품을 쓰는지 알려달라. 이러면서 서로 또 이렇게 욕하면서 뒷짐으로는 악수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없죠. 근데 외국은 너무 이제 수염이 많으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